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연기자, 고배분들, 또 지금 이자기 안에 계신 선배님들 모두가 그 말로 촬영장 분위기 흔히 말하면 가족과 같은 분위기랑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정말로 형, 동생, 또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가족적이고 너무나 끈끈한, 끈끈하니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을 본 적이 없지만 그 관상 봐주시는 분이 와서 서인폭 아니죠. 신승록씨하고 제 관상이 둘이 영같은 사이래요. 영씨요? 그래서 깜짝 놀랐죠.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살다구나. 네. 만약에 부부로 이어났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뭔 얘기하나 보네요, 어차피. 끈적끈적끈하니까. 어쨌든 너무나 좋은 분위기이고 너무나 집중해서 혼혈일치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 또 감독님들 비롯해 스태프들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만큼 화면에서도 아마 그게 그대로 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19일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